저는 이게 궁금해거든요 형님 이 차 이후에 타고 싶은 차가 또 있는지 그러니까 목표로 하고 있는 차가 있는지 가격을 떠나서 이 채널 내 유튜브 채널에 슬쩍 얘기를 했어 다 얘기는 안 했고 계약을 하긴 했어 이미 이 차보다 먼저 했어 사실 근데 그 차가 하도 안 나와서 그 사이에 잠깐 타려고 이거를 계약했거든 또 있구나 형님 워너비측은 그래서 계약했던 차가 있는데 그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문제는 이 차랑 동시에 연락이 왔어 그러니까 이 차가 그거 하도 오래 걸려서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가지고 이왕이면 그냥 천천히 받자 싶고 이거를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모를 보기 위해서 근데 이 차가 받고 일주일 만에 전화가 온 거야 이 차는 아직 안 받았고 차가 이제 곧 옵니다 이 얘기 듣고 근데 그때 한 며칠 고민했어 이거는 이거 1년 4개월 기다렸거든 이것도 나름 기다렸으니까 아쉬운 거야 또 나는 그래가지고 한 며칠 고민하다가 그 차 너무 비싸니까 일단 뒤로 무르고 이거 먼저 타보고 가야겠다 싶었지 아 무슨 차를 자 일단 가볼까 차 얘기해볼까 누가 형님 이거 차 세워줄까 맞춰보기 해보자 그러면 추측 추측 일단 이 차보다 비싸잖아요 그치 그 이 차를 지금 몇 년도 기억도 안 나는데 어 내가 스토리를 역사를 좀 얘기를 해줄게 그 차를 구입 그 계약하기 된 계기 이제 유튜브 상에서 아직 한 번도 얘기 안 했던 건데 먼저 그 내가 주로 모는 차가 모닝이었잖아 네 BMW 528이 있었고 근데 그거는 이제 주말에 이제 가족들이 여행 가거나 뭐 이럴 때 거의 세워져 있었고 어 출퇴근이나 그냥 시내 뭐 마트 가고 이런 거 다 모닝 타고 다녔는데 그 모닝이 좀 낡아지는 것도 있었고 응 그 다음에 결정적인 거는 우리 집 앞에서 그 사망사고가 났어 아 진짜요 그 그 전에 그 전에 이미 자동차는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그 때 확신을 내가 가졌던 건데 아무튼 그 어디라고 해야 되나 라온제나 호텔 알잖아 네 알아요 그 라온제나 호텔 있는 거기에 명동로라 그러는데 명동로의 끝이 그 궁전 멘션이거든 어 그니까 삼거리에서 완전히 끝나는 도로란 말이야 네 그래서 거기는 모노레일도 지나가고 3차선이지만은 좁은 3차선이라가지고 네 같은 사람들은 빨리 다니지는 않는 곳이거든 네 근데 라온제나 호텔 수영단이 되었어 네 일곱 여덟시 반 수영이라서 어 좀 일찍 가면 일곱시 반에 가고 뭐 이랬는데 네 네 아 늦게 늦게 가면 일곱시 반이고 일찍 가면 그 전에 가는데 그 날 좀 늦었어 네 일곱시 한 40몇 50분 다 돼서 수영 이제 좀 시작하고 들어가겠다 이런 마음으로 늦게 모닝타운에 가는데 라온제나 그 직전에 그 사거리 올리브영 있고 하여튼 앞에가 반파돼 있었고 네 그 다음에 엠블러스에 가려서 안 보이는데 어떤 차가 있었는데 내가 좌회전하면서 보니까 막 심폐소생술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앞에 G90 신경 G90이 트렁크가 없어진 상태로 올리브영까지 가있어 어 BMW는 그 이쪽편 그 그 사거리 중심 정도에 있었고 네 그 너무 궁금해가지고 어 수영장 가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한테 얘기도 하고 너무 궁금해 뉴스에 분명히 나올 것 같아 막 음색을 했거든 결국 그 중간에 끼었던 차가 그러니까 5시리즈랑 G90 사이에 스포티지가 있었는데 네 40대 아니다 50대 중년 부부인데 사망해버렸어 스포티지인데 스포티지인데 어 근데 내가 지나가면서 봤을 때 아 지나가서도 안 보였다 그 엠블러스에 가려서 뉴스에 나온 그 사고 차 모양 보니까 완전 찌그러진 거 여기 케빈 룸이 네 도전이 돼 있었거든 네 여기를 침범하진 않았어 네 그런데 앞에 다 날라갔고 뒷좌석은 있었으면 즉사했겠더라고 뒷좌석은 없어졌어 여기는 보호가 됐는데 여기는 멀쩡은 한데 그 충격을 온몸으로 받았겠지 그래서 아마 심폐소생학술 뭐 하긴 했지만 이미 안 됐던 거 같아 거기에 그렇게 과속 100km 이상으로 갖다 박은 거 같더라고 그거보고 아찔한게 내가 맨날 가는 시간이야 그기가 거기 내가 있었을 수도 있잖아 그쵸 무섭더라고 여기 또 모닝이었으면 그쵸 흔적도 없이 사라졌으니까 스폰티지는 근데 사실 아반떼바디 죽지는 않았지 않을까 저한테 뭘 보세요 이 얘기 들으신걸 우리 모두가 이 얘기 들으면 XC90이었으면 크게 다쳤겠지 물론 죽지는 않 목숨은 살았지 않았을까 건졌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무튼 그전에 첫째가 태어나고 1년 정도 됐을 때인데 태어났을 때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어린이집 갈때 모닝으로 태우고 하다가 좀 불안한 생각이 들었어 여행갈때도 그리고 F10 5209 그 위에 스몰 오버랩 테스트 미국에서 한쪽만 부딪치는 거 그거 하기 전에 나온 차라서 스몰 오버랩 테스트 했을 때 거의 대부분 차가 푸어 등급 맞았거든 그 유일하게 볼보차들만 맞아요 안전한 걸로 나왔었는데 그래서 그 뒤에 막 보강이 됐는데 그래서 운전자 무릎이 위험할 수 있다 이 정도였거든 528도 그래서 이제 차도 이제 10년 다 돼 가기도 하고 모닝을 하나 바꾸면서 새차를 살 때 볼보로 사야겠다 이제 이게 시작이었어 그런데 볼보에서 막 헤매고 헤매고 막 오만해도 헤매다가 지금 현재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카니발과 GR86 이래 된거지 두 개 두 대 합치면 9천에서 1억 가까이 된단 말이야 1억짜리 원래 XC90을 봐서 지금 이렇게 된거고 차 한 대 차 두 대는 아닌거지 안전은 사실 조금 묽은도 같잖아 카니발이 안전한 차는 아니니까 근데 제가 생각해봤는데 사고가 나더라도 안 죽는 방법은 제가 많이 생각해봤거든요 근데 형님도 보면 안전거리 거의 유지하잖아요 나름 난 차들보다는 그렇죠 저도 이렇게 타고 있는 저도 이거보다 더 멀리 진짜 왜냐하면 제 차는 형님 차 정도로 성능이 아주 좋은건 아니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사고는 안날 것 같더라구요 사고 나도 크게 안 다칠 것 같더라구요 결국은 다치는 이유가 과속 그치 왜냐하면 반응을 못하잖아 내가 아무리 내가 법을 잘 지켜 달리더라도 이놈이 법을 어기고 들어오거나 날 방해했을 때 내가 반응을 못하는거에요 너무 관성이 크니까 네 근데 그때 사고 났는데 어떻게 났냐면 신호대기상태 외납차 G90 그 뒤에 차 스포티지 빨간불이야 서있었어 뒤에 BMW를 갖다 가놓은거에요 서있는 차라리 어 와 그건 어쩔 수 없다 방법이 없지 아 그거는 진짜 그거는 볼보 밖에 없지 와 그게 제일 무서워요 사실은 피할수도 없었잖아 네 백미러로 보고 막 미친 듯이 날아오면은 옆으로 피할수는 있을거 같은데 그게 될까 그 상황에서 지금 알고있으니까 피하면 될거 같은데 옛날에 터널 터널 들어갈때 버스가 막 밀어가지고 말죽은 그 유명한 사건 있잖아 맞아요 그것도 방법이 없잖아 뒤에서 버스가 지붕이 와 버리니까 그거 저거 보고 그 저희동안 저희동안 들었는데 그 어디서 들었더라 그 서대구 아저씨 거기에 하이패스 지나가는데 차가 하이패스가 없는 차가 놀래면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섣붙는거 아 그래서 뒤에서 트럭이 서는데 트럭이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가 밑으로 이렇게 끌릴거 쭉 우개숨이 술리면서 작은 차를 눌러 눌러 서지도 못하고 뒤에는 접지를 잃었고 그래서 네 그런데 앞에 전차를 가는 차가 있어서 밀리면서 압착이 됐는데 진짜 이래야 된대요 그래 그래 사람 못찾는거 차 한 몸이 되고 흔적도 없이 그렇게 될 확률은 진짜 이생에 살면서 로또 대보다 없는건데 그런거 보면 옛날에 내가 아는 분이 나이 많으시면 이러더라구요 파리도 지 생명 다하고 죽는 파리가 있고 지 생명 다 못하고 파리 찾아 피거나 죽는 파리가 있듯이 사람은 어떻게 했나 그러면서 그렇지 참 그런거 보면 그 엄청난 확률중에 그렇게 죽을 확률이 참 얼마나 작았더래 그래 죽는거 보면 참 그런거 보면 그런거 있잖아 저기 무서운거 중에 하나가 그 화물차 그 그거 그 쇠빡대 그거 날라와서 사고 났던거 그래 그런거가 진짜 그냥 개구리 정말 아무 생각없이 전진 돌에 개구리 죽는거 그래 그런거 보면 살다가 사고 안나서 그치 엄청나 복인거 같아요 암 그 생물학자들이 아무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냥 운이 안정거라고 네 암 또 확률이잖아요 참 그런거에요 완전 즐겁게 살려주죠 네 즐겁게 살려주죠 즐겁게 살려주죠 그래서 그 차를 볼보 볼보가 아닌가 왜 볼보 볼보였어요? 아니 그러니까 볼보 XC90을 가만히 냅뒀으면 아마 그 차 사고 그냥 끝이었을거야 계속 그거 타고 있었을거에요 네 근데 그게 삐거덕 하면서 알아봤던 차가 안타고 있구나 그런 가족들 여행하는게 목적이었으니까 어 근데 우리 그 가격대로 봤을때는 BMW X5 지금은 너무 비싸졌는데 우리 알아볼 고시점만 해도 X7이 1억 살짝 넘었어 1억 1000정도 1억 1000정도 근데 지금 엄청 올랐더라구요 물론 할인을 해주겠지만 그래도 많이 올랐더라구요 그리고 벤츠 GLE 그 막 막 나왔을때 GLE가 신형으로 막 나왔을때 이런걸 막 알아본는데 다 마음에 안드는거야 그렇다고 볼보가 마음에 드는것도 아니었고 당연히 그냥 각각의 색깔이 뚜렷하더라구요 그냥 취향에 맞춰서 그냥 사야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냥 내 취향대로 살란다 나는 스포츠카다 이제 이렇게 된거지 그래서 확 그냥 내가 좋아하는 아직 말하지 않은 그 차를 계약을 했단 말이야 근데 너무 차가 안나와가지고 아 지금 이제 그 차가 진짜 무너네요 그치 형님 스타일 어 근데 이거보다 비싸다 그치 근데 그 와중에 카니발을 어머니가 사셨어 정확히 말하면 내 차는 아니고 어 어 어머니가 이제 사시하고 나는 내 돈 주고는 그거 사고 싶지 않다 했거든 필요로 한건 맞는데 우리 가족이 운전하기도 싫고 솔직히 어 근데 맨날 내가 운전하긴 하는데 어쨌든 운전하기도 싫고 내 돈 주고 사기도 싫고 어 그러니까 용도로는 꼭 필요한건 맞긴 맞는데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샀지 음 그래서 이제 그 드림카를 샀고 너 안하자마자 아 왜 주시나요 왜 주시나요 너무 안 나와가지고 이제 그 사이에 이거는 알아보도 안했는데 유튜브에 GR86 출시했다고 막 나오는거야 그러고는 바로 달려갔어 그 이걸 만약에 바로 살 수만 있으면 이거 한 1,2년 정도 타고 바꿔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왜냐하면 스포츠카들이 스포츠카들이 감가가 좀 적은 편이야 오히려 감가 제일 심한 차가 대형 세단 그렇겠죠 대형 세단은 진짜 나중에 영 돼버리는데 스포츠카들은 쭉 떨어지다가 개체가 정말 얼마 안 남고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차는 다시 올라가거든 근데 대형 세단은 아무리 역사 오래돼돼도 개체수들도 너무 많고 별로 올라가지도 안 그래서 사는 층들이 또 세차한 사람이지 그치 왜냐하면 대형 세단의 주 용도가 권위의 상징 돈도 많아지고 돈이 많다 이건데 속차를 살 욕 없지 아무리 헤리티지가 있다고 해도 근데 스포츠카는 매니아층이 있는 거지 아주 옛날 오래된 걸 젊은 사람들이 돈을 좀 부족해도 또 살 수도 있고 좀 저렴해진 걸 사는 사람도 있을 거고 포르쉐의 복냉식 옛날 거 북부산 같은 게 가격이 막 다시 올라가거든 그래서 물론 뭐 떨어지더라도 그리고 그때 왜 코로나 때 차 안 나오고 해가지고 이것도 일찍 출고 받아서 일찍 판 사람들은 꼬짜로 탔어 샀는 가격에 팔았거든 그냥 그 뭐냐 세금 보고만 내고 취등 목세만 취등했을 때까지 다 붙여서 파는 그런 사람도 있었고 어쨌든 빨리만 나오면 괜찮겠다 싶었는데 6개월 그랬는데 1년이 되고 1년 4개월이 됐는데 지금은 바로바로 나오더라고 아무튼 아까 얘기했던 그 차가 세대를 계약을 했거든 다른 지역에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다른 지역에 약간 모델 다른 걸로 세대를 계약을 해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일 빨리 출보되는 모델이 역시 연락이 오긴 왔어 원래는 좀 더 기다려야 되는데 근데 엄청 고민하다가 그냥 요거 지금 막 나오는 바람에 좀 미룰게요 하고 일단 미뤄놓은 상태고 자 맞춰보세요 뭔지 두 도어 쿠프 이를 알면 깜짝놀릴텐데 반응이 리액셀 좀 작긴 하네 이게 뭔지 잘 몰라요 그게 뭐야 차 종류인데 잘 몰라요 아 아 아 근데 저는 봤을 수도 있어요 우와 바로 알겠는데 아 모를 수가 없는 차인지 네 모를 수가 없죠 아 확실히 근데 이 차로 가족 4명이 타고 가는 거라 그 카니발 타고 가는 거라 안전성은 카니발에 더 있지 않나요 그럴 수 있지 나는 내 생각 그러니까 내가 묶고 싶은 것 중에 하나인데 그 어떤 사람이 그 볼보 XC90 타고 그 박지윤 아나운서 부부가 예전에 네 사고 났는데 뭐 3톤인가 3톤인가 뭐 하여튼 좀 큰 트럭 네 그 포터 말고 그 위위급의 트럭이랑 부딪쳤는데 네 트럭이 꽤 많이 부서졌더라고 어 근데 냈다 먹기 골정했어 그래가지고 역시 볼보다라고 막 간접광고가 저절로 됐거든 어 근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특히 그 광대 출신이나 막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볼보가 특별한게 아니고 무게 질량이 중요하다 일단은 가벼우면 불리하고 무거운게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 맞는 말인데 정말 그것만 작용하면은 그냥 무겁게만 만들면 되잖아 그건 아니잖아 그렇죠 구조가 되게 중요하잖아 그렇죠 맞아요 우리 왜 달걀 안 깨뜨리려고 막 빨대로 어떻게 만들느냐에 따라서 깨질 수도 있고 안 깨질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이게 뭐 크럼블존이라고 그렇게 찌그러지는 이런 것도 뭐 연구하고 하듯이 네 어쨌든 충격 시간을 늘리는 잘 찌그러지면서 잘 찌그러지면서 충격 시간을 늘리면서 분산시키고 네 이게 볼보가 나름 뭐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 네 그리고 요즘은 내 생각에 볼보가 특출나진 않을 것 같아서 상향 표준화 될지 싶긴 해 그래도 그것만 파는 회사랑 뭐 벤츠가 무려 떨어진다 이렇게는 안 보고도 벤츠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다른 회사는 좀 믿음이 안 빠고 어 어 그래서 어쨌든 가벼울수록 불리하지 충격 받았을 때는 일단은 맞아요 형님 내 생각은 그렇고 형님 생각이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크면은 왜 디디할 것 같긴 한데 크고 무거우면은 네 근데 결국은 안에서 충격을 얼마나 돌려받게끔 할 수 있는지 그것도 중요한데 과연 카니발이 던치면 크다고 해서 과연 그 위에 카니발은 일단 2열이 푸어 등급인가 낮게 나왔어 이번에 2열이 너무 전혀 안전하지 않다고 나왔거든요 2열 측면인가 하여튼 하나가 근데 카니발만 그런게 아니고 도요타에서 나오는 시에나 혼다에서 나오는 오디세이 전부 다 다나게 나왔어 네 그거 보면 2열이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잖아 네 근데 이 비필러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더라고 이 비필러가 되게 중요한데 아 근데 볼보는 일단 믿음이 가는게 진짜 두꺼워 맞아요 문짝이라 그래서 도는 순간 아 이거 안전해 보인다 싶더라고 문짝도 이렇고 여기 여기 뭐라 그러지 도어신이라고 하나 여기가 면적이 되게 넓더라고 맞아요 그래서 그거 보고 볼보 사고 싶더라고 근데 결국 안 샀던 이유 중에 하나가 나도 마음에 안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그 전륜구동 베이스 차를 나는 안 좋아지기 시작해서 볼보 후련이었으면 고민 안하고 샀을 것 같은데 네 너무 포드의 설계 그대로 그냥 썩그닥 고급지지 않는 그냥 보급형 차일 뿐이라서 아우디도 그렇거든요 아우디도 국삼사 얘기하지만 기본바탕이 전륜구동 베이스라서 사실상 뭐 보급 세단이라 하긴 좀 그렇지 저는 이제 먹는 지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포츠카를 만들 때 보통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정보가 별로 없어요 제가 국차에 대해서 잘 안않았으니까 일단 빠르게 달릴 목적으로 만드는 게 좀 있을 것 같고 차체가 많이 무겁고 그렇게 해야 될 지 또 반대로 또 사고가 날 보기엔 또 있으니까 뭔가 좀 과학 어떤 면에서 좀 과학에 안전을 좀 취하는 게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그렇게 만드는가요 보통 그래서 나도 그게 궁금해서 충돌 테스트 미국 고속도로 뭐 거기서 하는가 찾아보니까 잘 없어 그래서 걔네들도 그걸 직접 자기 돈으로 사서 하는 거래 비싼 차는 잘 못하더라고 그렇죠 그렇죠 아깝잖아요 근데 GR86 영상이 있는데 다 좋게 나오더라고 테스트에는 그러면은 근데 그 테스트에 좋게 나오는 거라 질량이 큰 물체랑 부딪쳤을 때랑 또 다를 것 같아 맞아요 큰 차와 작은 차와 부딪쳤을 때는 결과가 다를 것 같아 근데 나는 그 생각이 들더라 볼모를 까는 사람들 중에 나는 생각이 드는 게 김주혁 그 연예인 돌아가신 분 그 사람이 쥐바겐 타고 갔었거든 맞아요 맞아요 쥐바겐 되게 튼튼해 보이잖아 네 근데 그걸 갖다 배우개 갖다 박았더라고 근데 내가 그 차를 보니까 질량이 큰 거 무거운 거는 유리한 건 맞는데 그 차하고 막았을 때 얘기인 거 같고 맞아요 벽에다 박으니까 그 충격이 자기 몸에 다 오고 차는 생각보다 안 부서졌어 그게 문제인 거야 차는 박살이 나고 안에는 최대한 멀쩡해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너무 멀쩡하더라고 벽이 바라보는데 그건 안 되는데 그거 잘못 설계한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그거는 완전 옛날 차잖아 네 옛날 차 계속 그냥 변함없이 만들고 있으니까 아 아 난 그래서 쥐바겐이 전혀 사고 싶은 차 명단이 없는데 정말 많은 여자를 포함해서 그래서 쥐바겐이 내가 최근에 영상 올린 거에요 21살 군대가기 전에 여친구고 주변 친구들이 쥐바겐 되게 멋있다고 생각하는데 응 그리고 여자들한테 물어봐도 다 좋아하고 또 쥐바겐을 아줌마들 또 많이 타 실제로 돌리는 사람들이 나는 주면 타지 주면 타는데 내 돈 조건 안 사는 차인데 그게 왜 저게 왜 저게 왜 멋있나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 나는 껍데기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 진짜 차 자체를 좋아 기능을 좋아 기능을 좋아 누구한테 멋있어 보이고 이런 게 중요한 게 그래서 내가 타는 재미가 조금 있었죠 내가 중요하게 타는 거라서 매간도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 차를 사지 누가 이런 차를 사겠어 제일 억울한 차 지방에만 차 왜냐하면 비싸게 주고 샀으면 외모는 당연한 거 남들이 봤을 때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봤을 때 지방에 이쁘다 그래서 많을 거 아니에요 많더라 왜 분용차인데 왜 돈에 혈을 뺏는 거죠 그러니까 저 차가 비싸다는 걸 알고 있어 사람이니 그렇죠 싼 차라고 생각하면 멋있라고 안할 텐데 그렇죠 스타벅스하고 CU에서 커피랑 두 개 똑같은 컵에 담아놓고 마시 버렸을 때 둘 다 아 그치 둘 다 CU컵에 담아버리면 네 맛이 좀 쓴 때 스타벅스에 커피에 딱 담으면 맛이 좀 나고 향이 좋은데 이렇게 되는 거하고 좀 비슷한 거예요 근데 억울한 게 뭐냐면 사고 났을 때 넌 좀 비싸게 주고 샀는 차인데 안전할 줄 알았는데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제일 억울한 차야 튼튼한 건 맞는데 너무 튼튼해서 그러니까 여기 안전하다고 하는 건 뭐냐면 큰 사고가 났을 때 생존 확률이 그냥 덜 다치느냐 이건데 얘는 차체는 뭐 고출리니자를 할 것 같은데 몸이 그대로 없어서 누가 이런 얘기도 하더라 네가 그 충돌 안전시험을 하는 더미라고 생각하면 어느 차에 탈래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 그렇죠 그렇죠 그건 물론 어쨌든 마케팅적인 것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다들 볼 못하겠다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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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 사고를 왔을 때 차가 많이 찌그러지는 거 있잖아요 그거랑 그거랑 원정한 차 똑같은 충격받은 원정한 차를 봤는데 원정한 차로 정말 이상한 게 몰라요 지식이 부족해요 요즘 왜 또 좀 많이 알게 되니까 맞아요 모르삼 생각보다 많아 충돌 시간이 중요하다 네 이런 식으로 충격 받는 힘을 줄이는 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제 호날두 옛날에 가속하다가 성도를 줄여야 되고 네 근데 걔가 나왔을 때 원정하게 걸어 나왔거든요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데 차는 완전히 종이정창적 찍을 수 있어요 그게 남몰일이죠 아 맞지 차가 생각보다 약하네 모든 사람들은 그래요 맞지 F1 경기에도 보면 사람 죽는 거 아니냐 싶은데 막 걸어 나오잖아 네 이게 차가 졸미하게 시악불면서 충격을 잘 흡수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데 F1의 기술력이 들어가는 건데 네 그러니까 이게 공식이 있어요 어 물론 적분으로 해야 되지만 시간이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했을 때 FxT가 충격 어 양이거든요 어 나오는 날짜에 충격이 네 힘 곱하기 충돌 시간 그러니까 내가 받는 힘의 힘 곱하기 충돌 시간 이게 똑같은 상황에서는 내가 200km로 달리고 있다가 이 차에 질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질량 곱하기 이 처음 속도 이제 브레이크 밝기 전에 이 속도가 곱한 값이 운동량이에요 어 이게 최종적으로 멈추게 되면은 속도가 0이 되기 때문에 질량이 있더라도 운동량이 제로가 돼요 어 이 갭이 이 차이가 딱 충격량이거든요 맞는 충격량이거든요 어 이 충격량이 혹시 FxT에요 어 근데 찌그러진 시간 뭐 찌그러져 줘봐야 뭐 차가 무슨 시간에 서는데 그렇지 그렇지 뭐 0.2초가 0.4초 되는 거 차이가 이렇게 하는데 FxT는 정해져 있어요 지금 똑같은 상황이면 200에서 0이 될 거니까 그렇지 근데 이 찌그러지는 시간 힘을 받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 0.2초 0.4초에 따라서 F값은 반으로 줄거나 반으로 두 배로 늘어납니다 아 맞네 두 배네 0.2초 0.4초 우리가 봤을 때는 아이씨 0.2 0.2초 차이인데 네 두 배 차이인데 그니까 똑같은 값을 맞추기 위해서 0.2일 때 만약에 100이라면 그렇지 50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반으로 주는 거네 완전히 반으로 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시간이 0.2에서 0.6초까지 늘어났다 우리한테는 얼마 안되잖아요 그래봐야 6.4초 밖에 차이 안나는데 3배나 차이 나는 거예요 그렇지 있는 힘껏 힘껏 주먹을 때리는 거랑 3분의 1 힘 빼고 때리는 거랑 엄청난 차이 이거 엄청난 차이예요 네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아이고 그 놈 뭐 야 뭐 한 1분 차이 나나 찌그러지는데 그게 말이 될 거면서 그렇지 그래봐야 하는데 이 지식이 없는 거죠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이겨주니까 더 확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그 찌그러진 시간 두 개씩은 똑같은 상황이니까 네 무심 못해요 그 시간을 조금이라도 늘리는 게 어마어마한 힘으로 차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람보리 길이 같은 경우는 아마 다른 차에 비해서 예정도 찌그러졌으면 저희가 공학적인 지식은 부족하지만 한 4,5배 차이 날 거예요 남들이 4,5배 하면 약 1분대에 가는데 아니 저는 차가 순식간에 쓰잖아요 아마 0.00 며칠 수도 있어요 같이 그 시간이 맞아 맞아 근데 그걸로 두 배 세 배 되고 아니면 힘은 너무 어마하게 다르죠 브레이크도 참 중요하고 네 그 그 수치로 계산해보면 와닿는데 고맙네 네 근데 그거 안해보니까 뭔가 가면 재미있는 거죠 뭐 미세한 차이가 너무 많이 중요한데 2-door coupe with GR86